사람들 많이 다니는 산책로에 갑자기 사냥개가 나타나 주인과 함께 있던 반려견을 물어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멧돼지 잡기 위해 불어둔 사냥개들이라는데 TBC 한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대구 북구 함지산 인근 산책로입니다. 평소처럼 반려견과 함께 산책에 나선 부부는 등 뒤에서 사냥개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달려든 개는 그대로 반려견의 목을 물어 뜯었고 놀란 견주가 나무 막대기가 부러질 정도로 사냥개를 때려받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냥개 두 마리는 이들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했고 견주는 사냥개를 피해 높은 곳으로 도망간 뒤에야 경찰과 소방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출동한 119 대원이 근처 상기숙에서 반려견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12년을 반려견과 함께한 부부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냥개들은 동물보호법상 목줄과 입마개가 필수적인 맹견에 속합니다. 하지만 멧돼지 포획단은 멧돼지를 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냥개를 풀어야 하고 구청 화가도 받은 정상적인 과정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멧돼지 집중 포획 기간을 맞아 이곳 등산로에서 사냥개를 마주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멧돼지나 사냥개나 공포의 대상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 문경에서는 사냥개의 공격을 받은 모녀가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사냥개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다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한윤호입니다.